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제 12장 계속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피가 볼을 타고 셔츠 칼라 아래로 떨어졌다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목을 조이던 팔이 느슨해졌다 난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 눈을 떴다 오베는 칼을 버린 채 두 손을 들고 있었다 바로 앞에 레아가 서 있었다 그녀가 그의 이마에 겨눈 총이 눈에 익었다 꺼져 그녀가 말했다 오베 엘리아센의 울대뼈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레아 빨리 그는 칼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다 그 칼은 잃어버린 걸로 아는데 그녀가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그는 다시 양손을 들어 올리고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나무 사이로 사라지면서 분노에 찬 욕설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 나뭇까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내게 권총을 건넸다 벤치에 있더군요 떨어뜨렸나 보네요 난 그렇게 말하며 다시 허리춤에 총을 찔러 넣었다 볼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삼켰다 관자놀이의 맥박이 미친 듯이 툭툭 뛰었고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일어나기 전에 총을 빼놓는 걸 봤어 울프 그녀가 한쪽 눈을 감았다 가족의 습관 볼에 뚫린 구멍을 꿰매하겠어요 어서 가요 차에 바늘하고 실이 있어요 돌아오는 길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음 알타강에 갔던 기억은 난다 우리는 그곳에 강뚝에 앉았고 그녀가 내 상처를 닦아주는 동안 난 강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갈 비탈을 바라보았다 비탈은 가팔났고 하얀 절벽에 설탕을 부어놓은 듯 했다 그리고 요즘 들어 평생 봤던 것보다 밤낮으로 하늘을 더 자주 봤다고 생각했던 일도 기억난다 그녀는 내 코를 부드럽게 만져보더니 부러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게 사미어로 뭐라 말하고는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아마도 회복과 관련된 요이크일 것이다 요이크와 강의 소리 속이 약간 울렁거렸고 그녀가 손으로 모기를 쫓아줬고 단순히 상처에 머리카락이 닿지 않게 하려는 것보다는 더 다정하게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던 기억도 난다 내가 왜 차에 바늘과 실 소독약이 있느냐고 가족이 외출 시에 사고가 자주 나기라도 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외출해서가 아니에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때문이죠 집 안에서요? 네 휴고라는 이름의 사고죠 그이는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곤 했어요 그럴 땐 집에서 도망쳐 상처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 상처를 직접 꿰맸나요? 나와 크누트요 휴고가 크누트도 때렸어요? 크누트 이마에 상처가 왜 생겼겠어요 당신이 꿰매준 겁니까? 이 차에서? 초여름이었어요 휴고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건 늘 있는 일이었죠 내가 또 꾸짖는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내가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존경심을 보였으면 날 건드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당시 난 평범한 소녀였고 그는 만선으로 집에 돌아온 엘리아스엔 집안의 대단한 아들이었으니까요 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더 화를 냈고 우린 결국 싸우게 됐죠 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크누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이에 깨어들어서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휴고가 술병을 집어던졌어요 크누트는 이마에 술병을 맞고 불썩 쓰러졌죠 그래서 난 크누트를 데리고 차로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휴고는 진정됐더군요 하지만 크누트는 일주일 내내 어지러움과 울렁증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죠 진찰을 받으려고 알타에서 의사까지 불렀어요 휴고는 의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크누트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죠 난 난 난 누구한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누트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계속 말했죠 내가 오해했다 엄마가 아빠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던 크누트의 말을 오해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늘 휴고와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오베의 집에 모였을 때 누군가가 물었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래서 휴고는 건방진 마누라와 버릇없는 애새끼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분수를 깨닫게 했는지 말해줬죠 그래서 온 마을이 알게 됐고 휴고는 바다로 떠난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휴고가 속죄하지 않은 행실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는 말이 그거였나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당신 관자놀이에서 피가 나요 그녀는 목에 둘렀던 빨간 스카프를 풀어 내 머리에 묶었다 그 후로 한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 뒷좌석에 웅크린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녀가 도착했다고 말하는 중이었다 또한 아무래도 내가 경미한 뇌진탕을 당해서 그렇게 졸린 것 같다고 그러니 자기가 오두막까지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내가 조금 앞서서 걸었고 더는 마을이 보이지 않자 바위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빛과 정적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혹은 폭풍이 지나간 후거나 모든 생명을 쓸어가는 폭풍 점점이 흩어진 안개는 하얀 시트를 뒤집어 쓴 유령처럼 언덕의 실록을 따라 슬금슬금 내려가면서 자라다만 왜소한 자작나무들을 삼켰다 안개가 물러나고 다시 나타난 나무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했다 그러자 그녀가 왔다 왠지 둥둥 떠서 오는 것 같았고 그녀 역시 홀려 있었다 산책 나왔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같을 수도 있겠네요 비밀 숨바꼭질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어지러워지자 레아가 혹시 모른다며 날 부축했다 우리의 걸음은 놀랄만치 빨라졌는데 내 의식이 들락날락해서 그럴 수도 있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하자 집에 돌아왔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슬로에서 숱하게 많은 집에 살았지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안락함과 평화로움이었다 이제 좀 자요 그녀가 내 이마를 만지며 말했다 내일이 되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물 외에 다른 건 마시면 안 돼요 알았죠? 어디 가는데요? 그녀가 침대 곁을 떠나자 내가 물었다 집이죠 당연히 꼭 지금 가야 해요? 그누트는 할아버지랑 함께 있잖아요 뭐 많이 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쉬어야 해요 이야기하거나 걱정하면 안 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내 옆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잠깐이면 돼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곰곰이 생각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난 위험하지 않아요 난 위험하지 않아요 오순절 교도도 아니고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난 벽에 딱 붙었고 그녀는 좁은 침대로 올라와 내 옆에 옹색하게 누웠다 당신이 잠들면 갈게요 그누트가 아침 일찍 돌아올 거예요 나는 거기 누워 반은 정신이 나간 동시에 오롯이 존재했고 내 감각은 주위의 모든 걸 받아들였다 그녀 몸의 온기와 맥박 그녀의 블라우스 칼라에서 스며 나오는 향기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누 냄새 우리 사이에 놓여 우리의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녀의 발과 손 잠에서 깼을 땐 밤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 고요했다 한밤중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는데도 자연이 휴식을 취하는 듯 했다 자연의 박동이 느려진 듯 했다 내 목이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 레아의 얼굴이 내려와 있었다 내 살갗에 닿은 그녀의 코와 고른 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를 깨워야 했다 그누트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가 있으려면 지금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물론 나도 그누트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맞아주길 바랐다 그래야 그누트가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계속 이대로 있기를 바랐다 몇 초라도 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 생각했다 그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살갗을 간지럽혔고 난 그녀가 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슨 소리죠 천둥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주 멀리서 들렸으니까 여긴 천둥이 친 적 없어요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악몽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요 그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슬러에서 온 남자요 아니면 오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그대로 누워 또 천둥이 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까처럼 멀리서 들렸다 울프? 네? 스토클롬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좋아요 여름에는 아주 좋죠 그녀가 한 손으로 머리를 바치고 날 내려다봤다 요은 사자자리 난 고개를 끄덕였다 오슬러에서 온 남자가 그것도 말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 목걸이에 달린 인식표를 봤어요 요은 한센 7월 24일생 난 천칭자리에요 당신은 불의 별자리고 난 공기의 별자리죠 난 지옥불에 활활 타고 당신은 천국에 가나요? 그녀가 빙글에 웃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에요? 아니요 그럼 뭔데요? 그녀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도 어둡고 강렬했다 난 내가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 키스하기 전까지는 키스를 한 사람이 나인지 그녀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키스한 후에는 팔로 그녀를 껴안아 끌어당겼다 그녀를 꼭 껴안자 그녀의 몸이 풀무처럼 이 사이로 공기를 토해냈다 안 돼요 그녀가 신음했다 이러면 안 돼요 레아 안 돼요 우린 난 이럴 수 없어요 놔줘요 난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가 비틀비틀 걸어갔다 집 한가운데에 서서 숨을 헐떡거리며 날 무섭게 노려봤다 난 난 미안해요 그럴 생각은 내가 말했다 쉬 그녀가 나지게 말했다 그 일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일어내지도 않을 거고요 절대로 알겠어요 아뇨 그녀는 떨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난 결혼한 몸이에요 울프 결혼했다고요? 당신 남편은 죽었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몰라요 난 단지 휴고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난 난 그 모든 것과 결혼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과요 당신하고 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마약을 팔아서 살지만 난 교회 관리인이에요 신자라고요 당신이 뭘 위해 사는지 모르지만 난 그걸 위해 살아요 그리고 크누트하고요 그 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멍청하고 무책임한 꿈 때문에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울프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나한테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기 찬장 옆 널빤지 뒤를 찾아봐요 거길 보면 싫어요 싫어 싫어 그녀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돈은 한 푼도 원치 않아요 난 내가 가진 것만 원할 거예요 더는 필요 없어요 우린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정말 바보 같고 미친 짓으로 끝났네요 이제 그만 갈게요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나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잘 있어요 울프 잘 지내요 다음 순간 다음 순간 그녀는 오두막에서 사라졌고 난 벌써 이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렇다 그녀는 내게 키스했고 내 볼의 통증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머지도 전부 사실일 것이다 그녀가 다시는 날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부분도 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마을로 뛰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물론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다 누군들 안 그러겠는가 나도 그랬는데 아주 오래 전에 하지만 당시 난 도망치는 타입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반면 난 걸핏하면 도망쳤다 머무는 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정말로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생각이 아니다 아마도 꿈일 것이다 마음이 불러일으킨 이미지와 환상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때다 다시 천둥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좀 더 가까웠다 나는 서쪽을 봤다 멀리서 낯빛의 구름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가 웃고 있었어 우리를 죽이려고요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에 이마를 댔다 난 신을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꿈도 믿지 않는다 인간의 사랑보다는 약쟁이의 약 사랑을 더 믿는다 하지만 죽음은 믿는다 하지만 죽음은 믿는다 그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시속 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9mm의 총알도 믿는다 총알이 총신을 떠나 우리 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이 삶이 삶이라고 믿는다 난 침대 밑에서 밧줄을 꺼내 문 손잡이에 묶었다 밧줄의 반대쪽은 벽에 고정된 묵직한 침대 프레임에 묶어 밖에서 문을 열 수 없게 했다 밧줄을 더 팽팽하게 조였다 됐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워 천장의 널빤지를 바라봤다 제 13장 스토클룸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주아주 오래 전 이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난 18살이었고 오슬로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스토클룸에 도착했다 혼자서 쇠데르말름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 유고르덴의 잔디밭을 누비고 다니다가 방파제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건너편의 왕궁을 바라봤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절대 저들이 가진 것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수중에 있던 몇 벌 안 되는 옷이나마 최고로 잘 차려입고 왕립 연극극장으로 갔다 왜냐하면 페르귄트에서 솔베이지 역을 맡은 노르웨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보다 3살 많았고 난 파티에서 그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래서 스토클룸에 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의 연기는 훌륭했고 스웨덴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다 적어도 내가 듣기엔 그랬다 매력적이고 절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을 여자였다 그런데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내 열병은 시들어갔다 아마도 그날 스토클룸과 함께 보낸 하루에 비하면 그 여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내가 열여덟 살이고 앞줄에 앉은 빨간머리 여자와 벌써 사랑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날 세리엘 광장에서 대마초를 구입했다 왕립 공원까지 걸어갔는데 거기서 빨간머리 여자를 다시 만났다 연극이 재밌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는 담배 많은 법을 보여주며 스웨덴어로 설명했다 스무살이었고 웨스테르슨드에서 왔고 오덴플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 아파트 바로 옆에 트라난이라는 이름의 가격이 적당한 레스토랑이 있어서 우리는 튀긴 청어와 으깬 감자를 먹고 멜란웨르를 마셨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극장에서 내 앞줄에 앉았던 여자가 아니었다 왕립 연극 극장에는 간 적이 없다고 했다 난 그녀의 집에 사흘간 머물렀다 그녀가 일하러 간 동안에는 그저 도시를 누비며 여름과 이 도시를 들이마셨다 사흘 후에는 오슬로행 기차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했던 말 돌아간다던 말을 생각했다 그러자 처음으로 가장 우울한 생각이 떠올랐다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 지금이 그때가 되고 지금이 그때가 되고 또 지금이 그때가 되며 끝없이 반복될 뿐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운송 수단에는 후진 기어가 없다 난 다시 잠에서 깼다 뭔가가 문을 긁고 있었다 몸을 비틀어 일으켰더니 문 손잡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다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것이다 돌아온 것이다 레아! 내 심장이 기쁨으로 격렬하게 뛰었고 난 이불을 젖히며 두 발을 침대에서 내렸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레아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힘이 세고 화가 난 남자 왜냐면 문 손잡이를 어찌나 세게 미는지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렸기 때문이다 난 벽에 기대어져 있던 라이프를 집어들고 문을 켜놨다 누구야? 무슨 용건이야?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뭐라고 하겠는가 날 처리하러 왔으니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밧줄이 피아노 줄처럼 파르르 떨렸고 급기야 문이 빠끔 열렸다 그 사이로 리볼버에 총신을 밀어넣을 수 있을 만큼 대답해 대답해 아니면 쏜다 침대 프레임을 고정시킨 큰 못들이 벽에서 1mm씩 뽑히면서 널빤질들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러더니 문 밖에서 딸칵 소리가 났다 마치 리볼버의 장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난 총을 쐈다 쏘고 쏘고 또 쐈다 탄창에 세 발 약실에 한 발 그 뒤엔 더욱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난 숨을 죽였다 젠작 아직도 긁는 소리가 났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문에서 손잡이가 뽑혀버렸다 그러더니 구슬프고 요란하게 울부짖는 소리와 아까의 딸칵 소리가 다시 났다 그제야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베개 밑에서 권총을 꺼내고 밧줄을 느슨하게 한 다음 문을 열었다 순록은 멀리 가지 못했다 오두막에서 20km 떨어진 곳에 헤더에 누워 있었다 마을이 보이는 쪽을 향해 마치 본능적으로 숲보다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았다 난 순록에게 다가갔다 순록은 움직이지 않은 채 머리만 돌렸다 녀석의 뿔에 아직도 문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뿔을 문질렀던 것이다 오두막 문에 대고 뿔을 문지르다가 손잡이에 뿔이 걸린 것이다 순록은 머리를 땅에 대고 누워 날 바라봤다 사실 녀석의 눈동자에서 간청하는 기색이 없다는 걸 그저 내 마음이 투사되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난 권총을 들어 올렸다 순록의 촉촉한 눈동자에 내 움직임이 비쳤다 아니타가 뭐라고 했더라 당신은 반사된 상을 쏠 거야 자기 무리에서 도망친 순록은 은신차를 찾아내 홀로 지냈지만 끝내 죽고 말았다 이 순록이 곧 나의 반사된 상일까 난 총을 쏠 수가 없었다 당연했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질끈 총을 쏜 후에 겪게 될 일을 생각했다 겪지 않게 될 일도 생각했다 더는 눈물도 두려움도 후회도 비난도 갈망도 욕망도 상실감도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낭비했다는 느낌도 없을 것이다 난 총을 쏘았다 두 번 그런 다음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키스와 죽음 키스와 죽음 두어 시간 후에 깨어나니 골치가 아프고 귀는 울리고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력이 몸을 끌어당기고 내게서 모든 빛과 희망을 빨아가 버렸다 하지만 아직은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날 끌어올릴 수 있었다 재빨리 구명 튜브를 잡기만 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이 추락을 늦추는 것뿐인데 그럴 경우 다시 가라앉으면 어둠이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간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었다 바리움 왕자님이 없으니 난 내게 남은 유일한 구명 튜브를 붙잡았다 술병의 뚜껑을 열었다 술이 최악의 어둠을 씻어냈는지는 몰라도 내 머리와 가슴에서 레아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전에 몰랐다면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난 바보같이 속수무책으로 절망적인 사랑에 빠졌다 또다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앞줄의 여자가 없었다 오로지 레아 뿐이었다 지나치게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이자 아들이 있고 입술에 흉터가 있고 최근에 익사로 남편을 잃은 이 여자를 원했다 레아 칠흑처럼 검은 머리에 눈에는 희미하게 푸른 광채가 돌고 등에 곡선이 아름다운 여자 생각에 잠겨 천천히 말하고 불필요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는 여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여자 날 받아들인 여자 그것만으로도 난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녀도 날 원했다 비록 두 번 다시 날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날 원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내게 키스했겠는가 그녀는 내게 키스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키스하지 않았을 테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키스를 너무 못해서 그 자리에서 차인 게 아니라면 해결책은 간단했다 그녀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 그녀와 크누트를 돌봐줄 수 있는 남자라고 설득시키면 될 일이었다 그녀가 날 오해했고 심지어 나조차도 날 오해했다고 이번만큼은 달아나고 싶지 않았다 내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가정을 이룰 능력 지금 생각하니 가정을 이룬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이 좋았다 그렇다 심지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명까지도 결국 난 늘 이걸 찾아 헤맸던 것이다 이제야 찾아냈을 뿐이다 난 자조의 웃음을 터뜨렸다 어쩔 수가 없었다 실패한 살인 청부업자로 사형선고를 받은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 술에 취한 채 한 여자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더구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다시는 날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여자와 그러다 다시 벽 반대편으로 돌아누웠고 앞에 있는 의자 위에 빈 술병을 봤을 때 둘 중 하나라는 걸 알았다 그녀를 만나든가 술을 더 마시든가 다시 잠으로 빠져들기 전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놈들이 돌아왔다 죽음과 부패의 냄새를 맡았으니 곧 여기로 올 것이다 상황이 급박해졌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뭉게뭉게 솟아오른 구름이 아직 서쪽에 있었지만 더 가까워지진 않았다 오히려 약간 뒤로 물러난 듯 했다 그리고 천둥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시냇물로 몸을 씻었다 그때까지 머리에 계속 두르고 있던 빨간 실크 스카프를 풀고 관자놀이에 상처도 씻었다 속옷을 갈아입고 셔츠도 갈아입었다 면도도 했다 실크 스카프를 빨려다가 아직 그녀의 향기가 살짝 남아있는 걸 깨닫고 그냥 목에 둘렀다 그녀에게 하려고 생각 중인 말을 중얼거렸다 지난 한 시간 동안 족히 여덟 번은 바꿨지만 그래도 외우고 있었다 장황해서는 안 되고 그냥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을 것이다 레아 사랑해요 당연히 그렇게 끝나야 한다 난 여기 있을 거고 당신을 사랑한다 꼭 그래야겠다면 할 수 있다면 날 쫓아내라 하지만 난 여기 서서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안에는 두근거리는 내 심장도 있다 난 면도기를 헹구고 이를 닦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기스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다음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죽은 술록 옆을 지나가니 파리 한 무리가 솟아올랐다 이상하게도 술록은 더 커진 것 같았다 오두막에서 겨우 스무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도 오두막에 있을 땐 몰랐던 악취가 풍겼다 아마 꾸준히 불던 서풍에 날아간 모양이다 술록에 눈 하나가 사라지고 없었다 맹금류의 짓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늑대나 다른 큰 동물들은 다녀간 것 같지 않았다 아직은 난 다시 걸었다 빠르고 단호하게 마을을 지나 잔교로 내려갔다 레아를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었다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두어 걸음 달려간 다음 바다를 향해 최대한 멀리 던졌다 그 다음에는 피루요의 가게에 가서 술록 미트볼 통조림을 샀다 마티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 위한 구실이었다 그녀는 핀란드어로 세 번이나 설명했는데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자 날 끌고 밖으로 나가 길 위쪽 권총을 두 번 던지면 닿을 거리에 있는 집을 가리켰다 초인종을 세 번 누른 후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마티스가 문을 열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더니만 그는 구멍이 여러 군데 뚫린 기모 티셔츠에 팬티 두툼한 울 양말을 신었고 머리카락은 자방으로 뻗어 있었다 문도 안 잠겼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초인종 소리 못 들었어요? 그는 내가 가리킨 물건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봤다 이런 우리 집에 초인종이 있었네 하지만 고장난 것 같군요 들어와요 마티스는 가구가 전혀 없는 집에 살고 있었다 여기 삽니까? 내 말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최소한으로만 머물려고 하죠 어쨌든 우리 집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참 멋지네요 시베르트에게 물려받은 집입니다 가구는 다른 사람이 물려받고요 친척인가요? 몰라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는 비슷한 구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친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웃었다 마티스는 멍하니 날 보더니 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았다 책상 다리를 했다 나도 똑같이 했다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폴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나뭇가지에 뜯겼어요 난 그렇게 말하고 재킷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마티스는 돈을 세워보았다 씩 웃고는 재킷 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었다 침묵 그리고 술 지하실에 시원하고 맛 좋은 술이 있어요 어떤 종류로 줄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요 그는 아까와 똑같이 씩 웃었다 그럼 당분간 호순에서 지낼 생각인가요 울프? 아마도요 이제 당신은 안전해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죠 오두막에 머물 건가요? 달리 머물 데가 있나요? 글쎄요 그의 미소는 마치 얼굴에 그린 것 같았다 마을 여자를 둘이나 알아뒀으니 시린 옆구리를 데우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난 잠시 그의 갈색 이에 주먹을 날릴까 생각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지 난 억지 웃음을 지었다 당신 육촌이 그러던가요? 육촌? 콘라드? 코레? 코르넬리우스? 그 사람은 내 육촌이 아니에요 육촌이라던데? 난 책상다리를 풀려고 낑낑거렸다 그래요? 마티스가 한쪽 눈썹을 지켜올리더니 덥수룩한 머리를 극적거렸다 이런 젠장 그렇다면 이봐요 어디 가는 거요? 가야죠 아직 술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술 없이 살아볼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비석 사이를 지나 교회로 올라갔다 문이 열려있기에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재단에 서서 꽃병의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흡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들이쉬었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불능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도 내가 헛기침을 하자 그녀는 놀라서 펄쩍 뛰었다 그녀가 뒤로 빙글 돌았다 재단은 두 계단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은 빨갰고 눈꺼풀이 부어있었다 난 내 심장이 분명 밖에서도 보일 거라고 어찌나 심하게 두근거리는지 가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어서 쉰 것 같았다 사라졌다 내가 준비했던 모든 말이 사라졌다 기억나지 않았다 남은 건 마지막 문장뿐이었다 그래서 난 그걸 말했다 레아 사랑해요 그녀는 눈을 깜빡거렸다 충격받았다는 듯이 그녀가 날 바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과 크누트가 나랑 같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대도시로 여러 섬들로 이뤄져 있고 으깬 감자와 멜란웨르가 있는 도시로 거기서 낚시도 하고 연극도 보러 가요 그 다음엔 우리 집에 있는 스트란드 베겐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꼭 거기에 살아야 한다면 큰 아파트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긴 비싼 동네니까 하지만 집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녀가 붉은 눈을 글썽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네? 난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날 막았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시든 꽃다발을 몸 앞에 들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아니타에게도 그렇게 말했나요? 마치 누군가가 내게 바렌체 해에 물을 양동이로 쏟아 부은 것 같았다 레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타가 여기 왔었어요 휴고일로 조일을 표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당신과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면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더군요 레아 난 말할 필요 없어요 울프 여기서 나가요 싫습니다 그땐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요니가 날 찾고 있었다고요 아니타가 자기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고 난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럼 아니타한테 손대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희망이 느껴지는 듯 했다 난 부정하고 싶었지만 턱근육이 마비되고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그 누트의 말이 맞았다 난 거짓말을 하는데도 서툴다 그게 그러니까 아마 손을 대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레아는 콧방귀를 뀌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울프 어차피 당신하고 떠나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그래도 떠났으면 어땠을까 아쉬워할 일도 없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더니 뒤로 돌아 성구 보관실로 갔다 길고 장황한 작별 인사는 필요 없었다 난 그녀를 쫓아가고 싶었다 붙잡고 설명하고 간청하고 강요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모든 에너지가 내 모든 의지가 빠져나간 듯 했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자 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임을 깨달았다 비틀거리며 햇빛 속으로 나갔다 교회 계단에 우두커니 서서 백백이 늘어선 묘비를 따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렸다 난 쓰러졌다 구멍이 날 안으로 아래로 빨아들였고 세상의 모든 술을 다 가져와도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술은 술이다 마티스의 집에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부엌 조리대에 이미 술 두 병이 놓여 있었다 돌아올 줄 알았죠 그가 씩 웃었다 난 병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나왔다 제 15장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고 우리 할아버지는 건축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선은 그리고 이야기도 시작한 곳에서 끝난다고 했다 그 반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설계했다 당신이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 어떤 신을 믿어서는 아니라고 했다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돈을 받고 설계하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신을 믿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다 그랬으면 당신의 일이 더 뜻깊었을 거라고 난 우간다의 병원을 설계했어야 했다 설계하는데 다 세 짓는데 열흘이면 끝나고 더 많은 목숨을 구했을 테니까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미신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느라 몇 달씩 앉아있는 대신에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도피처 할아버지는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불렀다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부터의 도피처 영생을 바라는 불치의 희망으로부터의 도피처 차라리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담요나 테디베어를 주면서 껴안고 있으라고 하는 게 더 싸게 먹혔을 게다 하지만 교회를 꼭 지어야 한다면 다른 멍청이들 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래도 난 봐줄만하게 지으니까 그 멍청이들은 요즘 교회라고 부르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어 우리는 악취가 풍기는 양로원에 앉아 있었다 나의 부자 삼촌과 내 사촌 그리고 나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듣고 있지 않았다 할아버진 백번쯤 한 말을 또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며 계속 시계를 힐끗거렸다 여기 오기 전에 삼촌은 삼십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난 더 있고 싶었지만 삼촌 차를 타고 돌아가야 했다 할아버진 그 무렵 약간 오락가락 했지만 난 인생에 대해 할아버지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듣는 게 좋았다 아마도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넌 죽을 거야 남자답게 받아들여 꼬마야 내 유일한 걱정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건 수간호사가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신에게 영혼을 맡기라고 할아버지가 그 설득에 넘어간다면 무신론자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소년에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았다 난 죽음 이후의 삶은 믿지 않았지만 삶 이후의 죽음은 믿었다 어쨌든 이젠 그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희망이자 바람이었다 레아가 문을 쾅 닫은 뒤로 이틀이 지났다 이틀 동안 오두막의 침대에 누워 구멍 속으로 한없이 추락하며 술 두 병 중 하나를 비웠다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 난 심한 갈증을 느끼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시내가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무릎을 꿇고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우두커니 앉아 바위 뒤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금유의 비친 날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당신은 반사된 상을 쏠 거야 염병해 왜 아니겠어 놈들은 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가 날 죽일 거니까 선은 여기서 끝난다 그리 끔찍한 일도 아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손 구아트로 디아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 스페인 속담으로 인생은 고작 나흘이다 그나마 그 중 이틀은 흐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난 이 결정에 환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라이플은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훌륭한 결정이었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결정이었다 날 위해 울거나 날 그리워하거나 내 죽음으로 힘들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나보다 더 불필요한 존재는 생각해내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이었다 어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겁쟁이가 되기 전에 교화라고 믿을 수 없는 내 뇌가 이 비참한 존재를 유지하는데 찬성해 절박한 반론을 생각해내기 전에 난 라이플의 개머리판을 바닥에 놓고 총신을 입에 넣었다 화약가루 때문에 총신에서는 쓰고 짠 맛이 났다 방아쇠까지 손이 닿도록 하기 위해 총신을 어찌나 깊숙이 밀어넣었는지 목구멍이 아플 지경이었다 검지가 겨우 방아쇠에 닿았다 어서 당겨 자살 처음이 항상 최악이다 어깨를 비틀고 방아쇠를 당겼다 메마른 딸칵 소리 젠장 총알이 순록에게 박혀있다는 걸 깜빡했다 하지만 총알은 더 있다 어딘가에 선반과 찬장을 뒤졌다 이 집에 탄약통이 든 상자를 놓아둘만한 곳은 많지 않다 결국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봤더니 거기 있었다 탄약통을 탄창에 밀어넣었다 그렇다 내 뇌에 총알 하나면 충분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더 많이 장전해야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고 당연히 손가락이 떨려서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에는 단창을 라이플에 철컥 밀어넣었고 레아가 알려준 대로 장전했다 다시 총신을 입에 넣었다 총신은 침으로 축축했다 난 방아쇠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라이플이 더 길어진 것 같았다 아니면 내 팔이 더 짧아졌거나 내 마음이 바뀐 걸까 아니다 마침내 방아쇠에 손가락이 닿았다 곧 라이플이 발사되고 내 뇌가 정지할 것이다 뇌조차도 적절한 반론을 찾아내지 못했다 뇌 역시 쉬고 싶어하며 추락을 원치 않고 이 어둠이 아닌 진짜 어둠을 원하는 것이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방아쇠를 누르기 시작했다 귀에서 들리던 쉬쉬 소리에 희미한 음이 잡혔다 잠깐만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다 종이 울리는 소리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나 보다 교회 종 소리가 더할라위 없이 적절한 배경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방아쇠를 좀 더 눌렀다 하지만 발사하려면 1mm쯤 더 눌러야 했다 무릎을 구부리고 총신을 더 깊이 넣었다 허벅지가 아팠다 교회 종 지금? 내가 경험한 바로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오후 1시에 진행된다 세례식과 예배는 일요일에 그리고 내가 아는 한 8월에는 종교 행사도 없다 총신이 목구멍으로 더 깊이 미끄러졌다 됐다 지금이다 독일군 예전에 레아가 말해준 적이 있다 레지스탕스에게 독일군이 오는 걸 알리기 위해 교회 종을 쳤다고 난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라이프를 입에서 뺐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이프를 문 옆에 세워두고 마을 쪽으로 난 창 앞에 섰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쌍안경을 집어들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몰라서 다른 쪽도 확인했다 숲 쪽도 아무것도 없었다 쌍안경으로 숲 뒤의 언덕을 확인했다 그제야 그들이 보였다 모두 네 명이었다